안녕하세요. 험난한 인생을 살다 황혼에 접어든 60대 아줌마입니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옛날 생각이 많이 나네요. 여러분들은 과거를 회상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다양한 과거가 떠오르겠지만 저는 부르했던 과거가 먼저 떠오르네요. 워낙 힘들었던 기억이 많아서 그런지 쉽게 잊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를 힘들게 만들었던 건 또래 친구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인생은 길게 봐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친구한테 상처받았던 마음을 60대 나이에 제대로 치유받았던 사건이 생겼습니다. 정말 제가 겪은 일이지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었습니다. 기가 막히고 웃긴 제 사연 한번 들어봐 주세요. 60대 나이까지 살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바로 가난은 사람을 비참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특히 가난한 저와 비교되는 친구랑 가까이 살아서 한창 예민할 시기에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적 살던 집은 같은 반 친구네 집 지하방이었거든요. 심지어 사글새였던 방에서 살면서 아버지는 사글새도 밀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친구 아버지를 찾아가 애원하며 말하셨어요. 아버지가 난감한 표정으로 애원하듯 말하니까 친구 아버지는 인자한 목소리로 말하셨습니다. 걱정 마세요. 기다려 드릴 테니까 천천히 주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모님께서 반찬도 주시고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셔서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 싶어요. 우리 아내가 워낙 손이 커서 그래요. 반찬 같은 건 적게 만들면 값 맞추기가 힘들다고 하던데요. 이웃끼리 그 정도는 나눠 먹을 수 있죠. 편한 이웃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저도 동갑인 딸을 키우고 있어서 그럽니다. 그리고 제 딸이랑 같은 반 친구잖아요. 같은 반 친구의 부모님은 저희 식구들한테 따뜻한 온정을 베풀어주는 분들이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성품 좋은 분들과는 다르게 저와 동갑이었던 숙자는 저와 거의 천적이었어요. 집주인 부부께서 너무 성품이 좋으시니까 저희 부모님은 딸도 착하게 자랐을 거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아버지는 이런 말을 하시기도 했어요. 성혜야, 여기 집주인 딸이 너랑 같은 반이라는데 진짜야? 어, 맞아. 아빠 어떻게 알았어? 넌 그런 말을 왜 안 했어? 딸도 성격 참 좋을 것 같은데 둘이 잘 지내? 같은 반이라고 다 친한 거 아니야. 그리고 나 걔랑 안 친해. 왜 괜히 심수를 부려? 좋은 마음으로 지내. 우리가 사는 건 이래도 인복이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싶다. 성혜야, 괜히 기죽지 말고 친구라고 생각하고 잘 지내. 아버지는 숙자가 어떤 친구인지도 모르면서 자꾸 잘 지내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화가 났어요. 하지만 숙자의 실체를 부모님께 말하면 상처받으실 것 같아서 차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반찬도 나눠주고 밀린 사글새도 기다려주실 만큼 성품 좋은 부부한테 어떤 딸이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숙자는 저희 아버지가 집주인을 찾아가 빌었던 날 옆에서 그 광경을 다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저한테 다가오더니 숙자가 비아냥거리며 소리쳤습니다. 야, 박성애! 너희 아빠 또 돈이 없다며? 대체 얼마나 돈이 없으면 매번 우리 집 와서 빌기만 해? 이래서 한 번 이해해주면 계속 그런다니까? 야, 그만해! 숙자는 늘 어른들끼리 있던 일을 학교에서 마음대로 떠들었어요. 숙자가 저를 비아냥거리면서 말하면 같은 반 친구들이 하나둘 몰려들었죠. 그러면 숙자는 마치 대단한 걸 말하는 듯이 자랑스럽게 떠들었습니다. 너네들 그거 알아? 예, 우리 집 지하방에 산다? 너무 쪽팔리지 않니? 어디서 지하냄새 나는 것 같아. 하수구 냄샌가? 야, 우리 아빠 집에서 사니까 나한테 주인님이라고 불러봐. 어서 주인님 해봐. 사람이 어쩜 저럴 수 있는지 인격적으로 완전히 저를 무시했어요. 저는 그런 숙자를 보면서 화를 내면서 소리쳤던 적도 있어요. 야, 그만 못해? 네가 뭔데 그래? 와, 남의 집에 얹혀 살면서 기어오르네. 너 나한테 화내면 그 집에서 쫓겨나. 내가 아빠한테 말해서 내보내라고 하면 너 나가야 된다고. 그래, 그냥 너희 아빠한테 가서 말해. 네 소원대로 해달라고. 얘 좀 봐. 너 진짜 길바닥으로 쫓겨나고 싶어? 어디서 살아도 너희 집보다 편하겠지. 그날 저는 숙자한테 화를 냈어요. 그때가 국민학교 다닐 때였는데 제가 선택한 집도 아닌데 왜 이런 무시를 당해야 하나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숙자한테 그냥 가서 다 말하라고 했죠. 하지만 제가 그렇게 화를 내도 저희 식구들이 쫓겨나는 일은 없었어요. 하지만 숙자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만 같습니다. 그러다 국민학교 졸업을 코앞에 뒀던 날 정말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엄마가 못 보던 옷을 들고 들어오는 걸 보고 저는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그거 뭐야? 내 옷이야? 어? 어, 성의 옷이야. 입어, 새 거야. 와, 진짜? 내 옷이야? 엄마 옷 살 돈이 어디 있었어? 어, 그냥 싸길래 산 거야. 예쁘게 입어? 엄마 최고! 이게 얼마만의 옷이야? 저는 그때 엄마가 옷을 사준 게 너무 기뻤습니다. 가난했던 저희 집에서 새 옷을 사는 건 흔치 않은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신난 표정으로 기뻐하는 저를 보면서 엄마는 묘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하지만 그때는 저도 어려서 엄마의 표정을 알지 못했습니다. 국민학교 6학년 때는 숙자와 같은 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았어요. 하지만 새 옷을 입고 학교에 갔던 날 숙자는 저를 손가락질하면서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야, 박성애 좀 봐. 저 옷 어제 내가 입기 싫다고 엄마한테 안 맞아서 못 입겠다고 한 옷인데 그걸 주워 입고 왔네? 너 진짜 거지야? 남이 버린 옷도 입어? 저는 숙자의 말에 당황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 옷은 숙자 어머니가 숙자를 주려고 샀는데 사이즈가 맞지 않아 저희 엄마한테 줬던 거였어요. 그런데 숙자는 자기가 버린 옷도 입냐면서 놀리는 거예요. 그때 저는 당황한 목소리로 숙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니거든? 우리 엄마가 사준 옷이야. 이 옷이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 가난한 주제에 자존심은 있나 봐? 너네 부모님은 집세 낼 돈도 없잖아. 그래서 우리 아빠한테 와서 맨날 빌면서 그런 옷 살 돈이 어딨어? 그냥 남는 옷 있으면 달라고 해. 혹시 알아? 내가 좋은 옷들 중에 몇 번 안 입은 건 너 챙겨줄 수도 있지? 됐어. 너나 입어. 그때 정말 자존심이 상해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숙자한테 괜한 소리를 하고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하지만 그날 저는 집에 돌아와 엄마를 보면서 펑펑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엄만은 왜 숙자가 버린 옷을 가져온 거야? 그러면서 왜 나한테 샀다고 했어? 왜? 미안해, 성혜야. 곧 네 생일이니까 엄마도 너한테 좋은 거 해주고 싶었어. 정말 미안해. 난 사모님이 숙자가 안 맞아서 못 입는데 너무 새 거라서 너한테 선물처럼 주고 싶었어. 둘이 같은 반도 아니니까 괜찮을 줄 알았어. 미안해, 엄마가. 다 싫어. 나 여기 살기 싫어. 엄마, 우리 나가자. 나 숙자랑 같은 집에 이렇게 살기 싫어. 저는 괜히 집으로 돌아와 엄마한테 화를 냈어요. 숙자한테 화를 냈어야 했는데 괜히 엄마한테 화를 냈던 겁니다. 엄마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때는 어려서 그런지 숙자의 말들이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도 졸업이 코앞이니까 드디어 숙자랑 다른 학교로 진학할 수 있겠다고 기대했어요. 하지만 숙자와 같은 중학교에 배정됐다는 사실을 듣고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말 새로운 학교로도 가도 숙자가 있다는 사실이 저를 괴롭게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중학교에 처음으로 등교했던 날 하필 또 숙자와 같은 반이 된 겁니다. 같은 학교에 같은 반까지 정말 이런 악몽이 또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리고 숙자는 중학교에서 저를 다시 만나자 비아냥거리면서 말하더군요. 야, 성혜야. 너 가방 어디서 났어? 누가 버린 가방 들고 온 거야? 저는 숙자의 비아냥거리는 말을 애써 무시하려고 했어요. 그러자 숙자는 또 한 번 시비를 걸듯 말하더군요. 진짠가 봐. 왜 말을 못 해? 너 가방 누가 버린 걸 주워온 거 아니야? 누가 가방을 버려? 친한 언니가 물려준 거야. 너야말로 생각이 그렇게밖에 못하는 게 우습다. 생각이 가난한 건 돈으로도 어떻게 못하는 건데 안타깝네. 뭐? 거지 같은 게 어디서 함부로 떠들어? 네가 뭘 알아? 어차피 넌 평생 내 발끝도 못 따라와. 어, 알아. 나는 네 발끝도 따라가기 싫어. 너처럼 생각하고 막말한 애는 딱 싫다고. 야, 박성애. 너 말 다 했어? 너만 막말하라는 법이 있어? 너야말로 말 조심해. 그리고 여기가 네 집인 줄 알아? 함부로 소리 지르지 마. 저는 그때 숙자한테 속 시원하게 할 말을 했습니다. 정말 참다 못해 그때는 저도 할 말은 하고 싶더라고요. 저는 그때 제가 창피하지 않았어요. 지금이야 가방이 저렴한 편이지만 그때만 해도 가방도 가격이 비쌌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숙자는 저를 놀리려고 한 말에 제가 반응을 안 하니까 숙자가 약이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결정적인 사고가 벌어졌어요. 어느 날 약이 발짝 오른 숙자는 학교에서 저한테 오더니 귀아냥거리면서 말했습니다. 야, 박성애. 너네 아빤 어제도 술병 들고 집에 가더라. 막노동이 많이 힘드신가 봐. 맨날 얼굴도 까맣고 옷도 엄청 허름하잖아. 숙자는 심지어 저희 아버지 이야기까지 거들먹거리면서 말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남의 아버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너 정말 입조심하라고 했지?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주제에 자존심만 살아서 대드는 거 좀 봐. 이래서 역시 가난한 게 죄라니까. 우리 할머니가 그랬는데 가난한 건 죄래. 조상부터 덕을 못 사은 거라고. 막 살았던 집구석이라고 하더라니까. 조상 때부터 아주 보잘것 없는 집이었네. 그러니까 네가 이러고 살지. 안 그래? 야, 다른 건 내가 참아도 아버지 욕하는 거 못 참아. 너 진짜 한마디만 더 하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네가 가만 안 두면 어쩔 건데? 솔직히 가난한 주제에 자존심만 살아있는 게 더 웃긴 거 아니야? 너 나한테 잘 보여 안 쫓겨나. 정신 차려. 난 경고했어. 네가 먼저 시비 건 거야. 아! 저는 숙자의 말에 화가 나서 숙자 머리끄덩이를 잡아버렸습니다. 숙자가 저희 아버지를 무시하면서 아무렇게나 말하는 게 정말 화가 났거든요. 저한테 머리끄덩이를 잡힌 숙자는 화를 내면서 소리쳤습니다. 야, 너 이거 안 놔? 어디서 걔가 주인을 물어? 너 당장 놔. 네가 먼저 시작했잖아. 네가 뭔데 우리 아빠를 무시해? 네가 뭔데? 이 거지 같은 게... 아, 아, 야 이거 안 놔? 거지 같은 게 힘만 세네. 이거 안 놔? 네가 주인 물고도 무사할 것 같아? 그래, 어디 해봐. 너랑 이판사판이야. 해봐. 저는 그때 정말 숙자 머리를 다 뜯을 기세로 머리채를 잡고 안 놨습니다. 같은 반이었던 친구들이 몰려와 놀란 표정으로 지켜봤어요. 그러다 점점 싸움이 격해지자 한 친구가 담임 선생님을 불러온 거예요. 교실로 온 선생님이 저희를 보면서 호통을 치며 말씀하셨습니다. 박성애, 김숙자, 누가 교실에서 싸우래? 너희 둘 다 교무실로 따라와. 저는 선생님의 호통에 숙자 머리채를 놨습니다. 씩씩대면서 노려보다 결국 교무실까지 가게 된 거죠. 그때 선생님이 부모님께 연락하겠다고 하자 숙자는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학교에서 싸운 건데 왜 부모님께 전화하세요? 그냥 절 혼내세요. 아버지가 알면 저 진짜 혼나요. 그렇게 겁이 났으면 잘 지냈어야지. 그리고 네가 사고 쳤으니까 연락드린 거잖아. 저기 가서 반성문 써. 숙자는 부모님께 전화한다고 하는 선생님을 보면서 크게 당황한 듯 보였어요. 저렇게까지 겁먹은 순자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런데 한참 뒤 저희 엄마와 숙자네 어머님이 같이 달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자초지종을 설명드렸어요. 그러자 숙자 어머니가 숙자를 보면서 호통을 치며 말씀하셨습니다. 너 누가 친구랑 싸우래?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어? 엄마, 잘못했어요. 난 그게 아니고 성에 제가 먼저 내 말 무시했다고. 네가 먼저 성에 무시했다면서? 엄마는 왜 내 말을 안 믿어? 성에 쟤 그지같이 살면서 맨날 있는 척하고 다닌다니까? 김 숙자, 너 그만 못해? 너 당장 사과해! 숙자 어머니의 처음 보는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숙자는 그런 어머니의 말에도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숙자 어머니는 저희 엄마한테 다가와 미안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제 불찰입니다. 놀라셨을 텐데 다음에 따로 이야기하는 게 좋겠어요. 애들 없는 곳에서 따로 얘기해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엄마는 숙자 어머니의 사과에도 덤덤하셨어요. 처음으로 학교에서 사고 쳐서 엄마까지 왔는데 엄마가 화를 안 내니까 괜히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집에 가서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한테 회초리를 맞았어요. 아버지는 화난 목소리로 회초리를 들며 말씀하셨죠. 누가 친구랑 싸우래? 왜? 못난 아버지한테 화를 내고 원망해야지. 왜 엄한 친구한테 가서 싸움을 걸어? 내가 너 그렇게 가르쳤어? 왜 친구랑 싸워? 잘못했어요, 아빠. 아니야, 성혜야. 네 잘못 아니다. 이 못난 부모가 죄인이야. 내가 못나서 네가 친구랑 머리까지 잡고 싸운 거야. 그래도 그러지 마. 나는 너 때문에 사는데 네가 그렇게 밖에서 싸우고 다니면 내가 어떻게 살겠어? 미안하다, 성혜야. 아버지는 저를 회초리까지 들고 혼내시다가 극기야 오열하며 우셨어요. 제가 그동안 숙제한테 무시와 놀림을 받고 있었다는 걸 모두 알게 되셨거든요. 그동안 부모님이 아시면 속상해하실까 봐 저는 비밀로 하고 있었죠. 하지만 모든 걸 알게 된 아버지는 무너져 내리신 겁니다. 그러다 잠시 후 누군가가 저희 집 문을 두드리면서 말했어요. 경호 씨, 잠시 대화 좀 해요. 바로 숙제 내 아버지셨어요. 아버지는 깜짝 놀라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숙제 아버지는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말하셨어요. 경호 씨, 들어보니까 우리 딸이 잘못했던데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성혜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어린 마음에 오죽했겠습니까. 다 제 불찰이에요. 못난 제 딸을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정중하게 사과하는 숙제 아버지 뒤에서 숙제가 나타나서 소리쳤습니다. 아빤 누구 편이야? 제가 먼저 내 머리끄덩이 잡았다고. 조용히 못해? 네가 먼저 실수했잖아. 한 번만 더 너 성에 괴롭히면 너 혼날 줄 알아? 아빤 대체 누가 진짜 딸이야? 나도 여기 다쳤다고. 어허, 조용히 못해? 얼른 고개 숙여서 사과드려. 안 그러면 너 쫓겨날 줄 알아? 아빠 왜 나한테만 그래? 숙제 아버지의 호통에 숙제하는 눈물을 터뜨렸어요. 정말 중학교 남은 생활도 이런 식으로 보낼 생각을 하니까 까마득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 걱정은 아버지가 일자리를 옮기면서 사라졌어요. 부모님과 저는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됐거든요. 그리고 그때서야 저는 숙제와의 악연이 끊겼습니다. 정말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숙제와의 인연이 악연이었습니다. 그렇게 악연이 끊기고 저는 지방에서 부모님과 지냈어요. 그런데 지방으로 이사간 후 또 다른 고통이 시작됐습니다. 일을 마치고 술을 즐겨 하시던 아버지는 제가 스무살 초반이 되던 해 술을 마시고 집에 오다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신 겁니다. 정말 20대 시작부터 아버지를 먼저 떠나보내고 저는 어머니와 둘만 남겨졌어요. 형편이 좋지 않았던 저는 바로 취업해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돈을 버니까 숨통이 트인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사회생활하면서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를 만날 수 있었어요. 소개로 만난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별 볼 일이 없던 제 인생에 해성처럼 나타난 남자였어요. 그런데 남편과 연애하면서 제가 결혼까지 결심하게 된 건 아버님 때문이었습니다. 시아버지를 우연히 만난 적이 있었는데 너무 인자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민수 여자친구예요? 아이고 말로만 듣다가 실제로 보니까 더 예쁘네요. 저는 남편과 걸어가다 우연히 마주친 아버님을 보고 반가운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민수 오빠 여자친구 박성애라고 합니다. 민수가 집에만 오면 여자친구 자랑을 그렇게 늘어놓더니 이유가 다 있었네. 나중에 우리 집에 한번 놀러와요. 자, 이건 둘이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주는 내 용돈이에요. 괜찮습니다. 이런 거 안 주셔도 돼요. 다음에 정식으로 인사드리러 가면 그때 챙겨주세요. 내가 딸 같아서 그래요. 어른이 주면 그냥 받아 둬요. 아버님은 처음 본 사이에도 살갑게 말하시면서 저를 챙겨주셨어요. 그래서 아버님 첫 인상이 너무 인자하셨어요. 잠깐 나눈 인사에도 따뜻함이 느껴지는 아버님의 배려에 남편이 아버님을 쏙 닮았구나 알 수 있었죠. 아버님은 도자기 명장으로 유명하셨고 무형 문화재로 등록도 되어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보면서 궁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님 도자기 구경해 보고 싶다. 말만 듣다가 이렇게 직접 뵙고 나니까 더 궁금해. 안 그래도 아버지가 너랑 같이 한번 오라고 하셨는데 같이 가자. 아마 아버지가 엄청 마음에 들어 하실 거야. 그때만 해도 남편이 괜히 저를 안심시키려고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남편과 본격적으로 결혼 얘기를 시작하면서 시댁에 인사를 가게 된 겁니다. 그때 시부모님은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색하게 인사하는 저를 보면서 시모는 따뜻하게 말하셨죠. 긴장하지 말고 내 집이 다 생각하고 편하게 있어. 그동안 우리 아들이 누굴 만나는지 너무 궁금했는데 들을 때보다 인상이 더 좋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저도 정말 감사드려요. 우리가 더 고맙지. 꼭 이런 딸 한 명 더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너무 좋네. 시모의 말에 저는 긴장했던 마음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저는 시부모와 남편과 같이 반주하며 가벼운 술을 한 잔 했어요. 그때 시부가 저를 보더니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그럼 어머니랑 둘이 사는 건가? 네. 스무살 초부터 어머니랑 둘이 살았어요. 워낙 형편이 넉넉한 편이 아니어서 조금 어렵게 살았어요. 고생 많았겠구먼. 내가 민수한테 대충 듣긴 했는데 참 힘든 상황에서도 반듯하게 잘 큰 것 같아. 내가 도자기 명장인 건 알지? 네. 그럼요. 아버님 작품도 보고 싶었어요. 그랬어? 여기서 보이는 저 도자기 항아리가 내가 만든 거야. 어때? 보기 좋아? 네. 너무 예뻐요. 저 도자기가 만들어지려면 몇 번의 실패도 겪고 가마에서 뜨거운 불도 견뎌 나올 수 있는 작품이야. 사람 인생도 저 도자기랑 똑같아. 시련과 고통을 겪어야 비로소 한 사람의 인생도 작품처럼 나오는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우리 예비 며느리가 환경 탓하지 않고 이렇게 반듯하게 자라준 게 참 멋진 사람 같아. 과찬이세요. 누가 제 인생을 그렇게 말해준 적이 없어서 저도 몰랐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꼭 대단한 사람 같아요. 대단한 거야. 남들은 견디라고 해도 못 견딜 수도 있어. 나중에 뭘 해도 될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져. 저는 그때 아버님의 칭찬에 괜히 힘이 났어요. 누구도 저한테 인생이 하나의 작품이란 말을 안 해줬거든요. 정말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결혼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았죠. 나이가 들어도 다정한 시부모를 보면서 저도 그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남편과 결혼의 꼴이 나고 저희는 시댁에 합가하겠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남편과 저도 모은 돈이 넉넉하지도 않았고 그 당시의 시댁이 꽤 큰 주택이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살면서 독립할 돈을 조금 더 모으기로 했어요. 사실 저는 시부모님과 같이 사는 게 나쁘지 않았어요. 워낙 인자하신 분들이라서 다 같이 화목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임신을 하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된 거예요. 임신과 출산을 겪으면서 행복하기도 했지만 일할 곳이 없다는 게 공허하기도 했어요. 그때 아버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며느라, 너 나한테 도자기 한 번 배워볼래? 네? 제가요? 저 미술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제가 손재주가 없어서 잘할 수 있을까요? 괜히 아버님 힘들게 만들어드리면 어떡해요? 내가 이래봬도 도자기로 유명한 사람인데 그런 안목도 없겠어? 가만히 보니까 며느리가 섬세한 것 같아서 그래. 알려주면 금방 배워서 할 것 같은데 난 우리 며느리한테 알려주고 싶다. 그래도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저 정말 손재주는 꽝인데요. 다 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옆에 있잖아. 그래서 저는 어린 아들이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을 때부터 도자기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아버님은 정말 기초부터 하나씩 다 알려주셨죠. 서툰 제 솜씨에도 신중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살살 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뭐든지 천천히. 아버님은 조심스럽게 알려줘도 저는 실수 연발이었죠. 그때 저는 속도 조절에 실패해서 그만 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을 보면서 속상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님, 또 망가졌어요. 어떡해요? 다 이렇게 배우는 거야. 내가 운영하는 도예연구소에 가면 다들 몇 번씩 망가뜨리면서 배우고 있어.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 네, 아버님. 내일은 더 잘해볼게요. 생각보다 도자기를 만드는 일은 어렵지만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손이 거칠어져 가는 것도 모른 채 열중했답니다. 그런 저를 보면서 남편은 저녁마다 핸드크림을 발라서 손을 마사지해주면서 말했습니다. 당신 손 거칠어졌다.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야 겨우 재미 붙였는데 어떻게 그만둬. 나 정말 제대로 해볼 거야. 당신 대단한데? 그럼 난 당신 옆에서 도와줘야겠다. 그래야 나중에 당신한테 배울 수 있는 거 아니야? 나한테 잘해. 그래야 나중에 내가 당신한테 알려주지. 네, 스승으로 모시겠습니다. 저를 1호 제자로 받아주세요. 저는 남편과 장난을 치며 미래를 기약했어요. 미래에는 저도 도자기를 만들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슬아의 아들 둘, 딸 하나를 낳으면서 사는 동안 도자기 실력도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 배웠다 싶었을 때쯤 자꾸 도자기가 망가졌어요. 그때 아버님은 저를 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배웠다 싶을 때가 제일 중요한 시점이야. 지금부터는 기술이 아니라 집중력과 호흡으로 만드는 거야. 집중력과 호흡이요? 그러니까 너무 힘을 주지 말고 천천히 마음을 비우면서 딱 정신을 오로지 도자기에만 집중해봐. 지금부턴 집중력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난 항상 마음이 힘들 때나 고민이 많을 때 도자기 작업실로 온다. 그때마다 이만한 게 없어. 생각도 정리되고 좀 더 차분해지지. 아버님의 말에 저는 또다시 도자기 매력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도자기를 빚는 동안엔 아무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잡념이 사라지고 차분해지니까 마음이 편해지더군요. 그렇게 저는 15년 동안 아버님께 도자기를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아버지 이상으로 정말 친아버지 같은 존재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하고 어느덧 20년쯤 지났을 때 아버님이 갑자기 병안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버님 장례식 때 저는 어머님만큼이나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정말 친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기분이었어요. 오히려 남편이 저를 위로할 정도였습니다. 그 후 저는 아버님한테 배운 도자기 기술로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도자기만 빚었습니다. 정말 긴 시간 동안 도자기만 하다 보니까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부잣집 회장님들부터 연예인, 각 계층의 유명한 분들이 인테리어나 소장용으로 많이 거래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멀리서도 와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때 저는 아버님이 생전에 운영하시던 전통 도예 연구소를 공방으로 탈바꿈해서 열겠다고 다짐했어요. 제가 도자기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한 만큼 여러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거든요. 공방을 시작하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다녀갔고 한 번 와주신 분들은 두 번, 세 번씩 찾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꼭 저를 보는 것 같은 한 여성분이 있었어요. 저희 공방에 자주 와서 얼굴을 익혔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가가서 넌지시 물었습니다. 도자기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또 오셨네요. 네, 도자기를 만지면 제 불행한 과거가 씻겨 내리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 시작했을 때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요. 선생님도요? 솔직히 전 이런 거 팔자 좋은 사람만 하는 줄 알았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알려주신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도자기는 사람 인생과 같다고요. 몇 번씩 깨지고 뜨겁게 구워져야 작품으로 탄생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전 이제 무슨 일이 생겨도 이 고난이 끝나면 제 인생도 작품이 될 거라고 믿어요. 제 인생도 그렇게 될까요? 저도 정말 잘 살고 싶어요. 제 나이가 선생님하고 비슷한데 할 수만 있다면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갑작스런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보다 한 살 어렸던 그분은 저한테 도자기를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서글프게 말하는 여성분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지금부터 해도 좀 늦게 배우신 편이에요. 보통 2, 30대 많이 배우시거든요. 괜찮습니다. 제가 더 노력할 수 있어요. 저 더한 일도 겪었어요. 이 정도는 다 배울 수 있답니다. 저희 큰딸 초등학교 6학년 때 남편이 트럭 운전하다가 사고로 먼저 떠나고 혼자서 아들 둘의 딸 키우느라 고생 많이 했어요. 이젠 정말 사람답게 살고 싶어요. 그때 저는 여성분의 말에 코가 찡했습니다. 엄마 둘이 남겨졌던 20살 초때가 생각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께 좀 더 자세히 묻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때부터 어린 딸을 혼자서 키우신 거예요? 네. 저 파출부부터 청소까지 안 해본 게 없어요. 파출부 다니다가 도둑으로 몰려서 월급 한 푼 못 받았던 적도 있었어요. 그때 정말 저만 보고 사는 자식들한테 미안해서 집에 갈 수가 없었어요. 정말 제 자식들한테 제 박복한 팔자 물려주기 싫어서 앞만 보고 살았어요. 저는 그 여성의 말에 같이 눈물을 흘렸어요. 돈이 없어서 받았던 오해와 핍박을 저도 뼈저리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울고 있는 여성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해봐요. 나도 했으니까 선주 씨도 할 수 있어요. 자식들한테 떳떳해지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네. 저 두 아들이랑 딸 권듯하게 키워냈어요. 알려주시면 정말 제대로 할게요. 그렇게 저는 공방 단골이었던 여성분과 같이 공방 운영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공방 크기를 키워나갔고 어느덧 같이 운영한 지 3년 만에 직원이 12명 정도 됐습니다. 제가 만든 도자기로 그릇도 만들면서 시중에 유통까지 하니까 저는 어느덧 대표 직항까지 달았습니다. 저는 선주 씨와 친자매처럼 지냈어요. 일이 끝나면 같이 술도 한 잔씩 하면서 진한 얘기를 했습니다. 선주 씨는 저한테 슬픈 목소리로 말했어요. 차라리 돈 없어서 배고픈 건 참겠는데 나 때문에 내 자식들 자존심 구기는 건 못 보겠더라고요. 우리 둘째 아들이 사고 뭉치었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은 사람은 절대 먼저 안 때려요. 지 몸 상하게 술, 담배를 해서 그렇지 사람은 안 때려요. 그런데 얘가 같은 반 친구를 때렸다고 하길래 가보니까 정말로 사람을 친 거예요. 그때 집에 가서 처음으로 둘째 아들 뺨을 쳤어요. 정말요? 얘기는 들어보지 그랬어요. 아휴, 그랬어야 했는데 그땐 저도 마음에 여유가 없으니까 얘가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마진 애가 먼저 우리 아들한테 아빠 없는 애라고 뭐라고 했던 거였어요. 저 그때 제 뺨을 제가 쳤어요. 이 손으로 제 뺨을 제가 쳤다고요. 선조 씨의 말에 저는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숙자랑 악연이 떠올라서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저도 제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었고 정말 10년 지기 중마고우처럼 가까워졌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선조 씨는 저한테 무언가를 내밀면서 말했습니다. 대표님, 이거 드려도 될까 모르겠어요. 이게 뭐예요? 사실 저희 큰딸 결혼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어머, 드디어 결혼해요? 그렇게 걱정하더니 잘됐네요. 나도 자식이 셋이나 있는데 왜 한 명도 결혼을 안 하나 모르겠어요. 딸도 마찬가지고 대체 언제 가려고 저러나 모르겠다니까요. 저희 딸도 언제 가나 싶었는데 갑자기 가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애들은 결혼을 늦게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왜들 그렇게 늦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꼭 내 딸이 시집 가는 것 같아서 제가 다 떨리네요. 가장 먼저 대표님한테 드리고 싶었어요. 시간 되시면 와주세요. 당연히 가야죠. 꼭 갈게요. 너무 축하해요. 뭐 필요한 거 없어요? 내가 뭐 하나 해주고 싶은데 말해봐요. 아휴, 괜찮아요. 와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그래도 제가 뭐라도 해주고 싶어서 그래요. 말만 해요. 그럼 저 선생님이 만드신 그릇 하나만 해주세요. 충분히 해드리죠. 잘 먹고 잘 살라고 기도하면서 잘 만들어 줄게요. 저는 선조 씨의 딸 결혼 소식이 누구보다 기뻤습니다. 뭐라도 해주고 싶었는데 그릇을 해달란 말에 저는 심혈을 기울여서 선물했어요. 그리고 선조 씨 딸의 결혼식 당일 저는 아끼는 구두를 챙겨 신고 갔습니다. 선조 씨 딸 결혼식장으로 간 순간 저는 마주하고 싶지 않은 순간을 맞닥뜨리고 말았어요. 한복을 입고 서 있는 선조 씨 사돈 얼굴이 낯익은 사람의 얼굴로 보이는 거예요. 하객을 맞이하고 있는 선조 씨 사돈을 보다가 저는 청첩장을 꺼내 다시 한 번 이름을 확인했어요. 혹시 몰라 선조 씨가 건넨 청첩장을 보니까 제가 기억했던 애가 맞았어요. 바로 지독한 악연이었던 김숙자였던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좁다지만 이렇게까지 좁을 수 있는 겁니까? 처음에는 비슷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는 애써 모른 척하려고 했습니다. 굳이 만나서 인사할 사이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숙자가 저를 봤는지 아는 채를 하면서 다가오는 겁니다. 저기요.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박성애라고 있는데 혹시 박성애 맞아요? 어, 나 성애 맞아. 숙자 너 변한 것도 없이 그대로네. 진짜 박성애 맞아? 너 우리 집에서 새빵살이 한 성애 맞지? 갑자기 전학 가고 애들이랑 다 연락도 끊고 잠수 타더니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너 혹시 우리 사돈 지인이야? 어, 나랑 친한 분이라 온 거야. 근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한 거 하나도 없다. 친한 지인 결혼식 오면서 이런 차림으로 온 거야? 아직도 힘들게 사는 거야? 너 옛날에도 그랬잖아. 월세 못 내서 너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한테 싹싹 빌면서 무릎까지 꿇었잖아. 이래서 팔자는 쉽게 안 바뀌는 거야. 가난은 평생 간다니까. 그래도 그렇지. 이 차림은 너무했다. 숙자는 정말 변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나름 정장 바지에 블라우스에다가 소중한 구두까지 신고 신경 쓴 차림이었어요. 그런데 숙자는 또다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저를 완전히 망신을 주고 있더라고요. 숙자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결혼식장에 온 하객들이 다 저를 보며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숙자가 배를 잡고 웃기까지 하니까 꼭 무슨 구경이라도 난 것처럼 사람들이 몰렸어요. 그 순간 선조씨가 구경하려고 몰려든 사람들을 뚫고 나타나서 숙자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안사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쪽은 저희 손님인데요. 이런 지인을 둬요? 얘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내 꼬봉이었어요. 우리 집에 얹혀 살면서 내 가방 들어주고 물도 떠오고 다 했어요. 심지어 우리 집 지하에서 새빵 살았다니까요. 웃기시죠? 숙자는 또 사람들 앞에서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참을 수 없이 화가 나서 숙자한테 소리쳤어요. 너 어쩜 나이 먹어도 변한 게 하나도 없냐? 뭐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맞는 말 한 거잖아. 사람이 어떻게 변하겠어? 난 그래도 그동안 열심히 살아서 네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나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꼬라지만 봐도 어떻게 사는지 가게 나오는데 무슨 소리야? 아직도 자존심만 살았네. 나이 들어서 자존심만 부리니까 추하다, 추해. 속으로 정말 화가 끓었어요. 하지만 이 좋은 자리에 제가 초를 칠 순 없었습니다. 이미 저로 인해 분위기가 어수선해졌거든요. 그런데 그때 선조씨가 단호한 목소리로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지금 웃음이 나옵니까? 예? 사돈, 지금 저한테 그러신 거예요? 지금 안 사돈 아니면 내가 누구한테 그래요? 이분이 누군지 알고 말을 함부로 하고 무례하게 구는 거예요? 사부인이야말로 저한테 왜 그러세요? 지금 사부인이 무시한 저분은 제가 모시는 분이에요. 깍듯이 안 모셔요? 회사 대표님이시라고요? 우리 가족만큼 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함부로 하시면 제가 뭐가 됩니까? 이렇게 수준 떨어지는 분이셨어요? 네? 대표요? 무슨 대표요? 저희 공방 대표님이세요. 그냥 대표인 줄 아세요? 국내 대기업 회장님들, 연예인들, 각계층 유명한 분들이 우리 대표님 도자기 거래하려고 줄을 섰어요. 알기나 해요? 참 실망입니다. 실망이에요. 마음 같아선 지금 당장이라도 파혼하고 싶은 심정이라고요. 제가 실수하긴 했지만 갑자기 파혼이라니요. 이혼보다 파혼이 백 번 났죠. 제 지인한테도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우리 딸한테도 그럴 거 아닙니까? 빨리 사과하세요. 사과 안 하시면 이 결혼 못합니다. 빨리 사과하시라고요. 선주 씨가 화를 내면서 말했고 그 사이 달려온 선주 씨 사이와 바깥사도는 안절부절 못했어요. 그때 숙자 아들이 숙자를 보면서 소리쳤습니다. 내가 진짜 엄마 주둥이 때문에 미쳐버리겠다. 내가 제발 그 입 좀 조심하라고 했지. 빨리 사과드려. 난 사실을 말한 것 뿐이야. 제발 엄마 좀. 숙자 아들은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듯 답답해 했어요. 그리고 숙자 남편이 저한테 오더니 정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먼저 안녕하십니까. 제가 남편 되는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도 평생 고생하며 살았어요. 상처받으신 마음 제가 사과드립니다. 저는 그 말에도 한숨만 났습니다. 그러자 숙자 아들은 선주 씨한테 가서 애원을 하면서 말했어요. 장모님 무슨 파혼이에요. 장모님 저 정말 민이 없으면 못살아요. 그런 말 하지도 마세요. 성품 좋던 숙자 부모님을 보듯 아들과 남편은 정상인데 또 숙자만 그대로 경호 없이 살고 있더군요. 그때 선주 씨는 숙자를 보고 소리쳤어요. 아들 잘 키워놓으시고 아들 얼굴에 먹칠하고 싶으세요? 정말 실망입니다. 빨리 사과하세요. 지금 사과하셔도 우리 딸 혼인신고도 못하게 할 겁니다. 저 그냥 하는 소리 아니에요. 내가 우리 딸을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지 알아요? 당장 사과하세요. 저희 대표님한테 한 것처럼 우리 딸한테 똑같이 하면 정말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그때 숙자는 주변의 눈총에 못 이겨서 잔뜩 기죽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둔, 죄송합니다. 제가 무례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저를 다시 보고 미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오랜만에 봐서 내가 또 너무 못됐지? 미안해. 사과할게. 이건 진심이야. 그냥 너무 반가워서 내가 오바했어. 미안해. 지금 우리 나이가 곧 있으면 칠순이다 숙자야.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과거 같은 거 다 잊고 나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싶었는데 왜 그러는 거야? 사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좀 마. 제발 좀 정신 차리고 살자. 미안해. 미안해. 그런데 숙자는 소란을 한 번 겪고 나니까 결혼식 내내 웃지도 않았어요. 한 소리 들으니까 한 번도 안 웃고 박수를 쳐도 치는 둥 마는 둥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걱정이 많아 보였어요. 아무래도 선주 씨가 했던 말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는 그래도 선주 씨 덕분에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그 후로 숙자는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자기 아들 이혼당할까 봐 선주 씨 딸한테 정말 잘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선주 씨를 보면서 정말 남편 일찍 죽고 온갖 사회 풍파를 다 겪으면서 다져진 내공이 느껴졌어요. 가끔 선주 씨한테 숙자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도 여전히 잘 지내고 있답니다. 선주 씨는 이제 저보다 도자기를 더 잘 만들고 있어요. 회사에서 은퇴한 남편이 회사 운영을 도와주고 있어서 요즘은 운전도 해주고 있답니다. 이제 저희 집 산남매만 결혼하면 다른 고민은 없을 것 같네요. 제가 이런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하나입니다. 인생의 풍파가 힘들고 시련에 지쳐도 결국 그런 고통은 스스로를 강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인생에 내공이 생기면 잔잔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어린 시절 저는 숙자의 작은 말에도 울고 화도 냈었어요. 하지만 결혼식장에서 다시 마주쳤을 때 저는 숙자의 말에 울컥하긴 했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죠. 내공이 생기니까 숙자의 말에도 동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도자기가 작품으로 완성되려면 깨지고 굶는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인생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디 지금 시련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인생을 멀리 보시길 바랄게요. 모두의 가정에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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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